그런데 선생님도 이런데 다니시다 보시면 우리처럼 신줄이 있네, 조상이 강하네 이런 소리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신줄이 지금 정리가 본인 스스로가 선생님이 했다고 하시겠지만 아직도 들쭉날쭉 하신 거는 본인 스스로도 잘 아시죠?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은 어디를 다니시면서 이런 무당줄을 내가 신줄을 재우려고 애는 쓰셨다만 이상하게도 그 끝이 자꾸만 흐려지고 있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해. 그런데 이 무당이라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잘 알아주지를 못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는 데는 장사 없다고 정말 낙순물에 내가 바위가 뚫려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던 형국이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의 사주를 놓고 보면 신줄이 유공하신 데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남편분, 대주님하고도 이 합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내 조상 따로, 내 친정 조상 따로, 내 시댁 조상 따로 아직도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서로가 잘난 채 하기 바쁜 형국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원래대로라면 제가 어? 쓰라이 자손 둘이 있으셔야 돼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손이 셋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둘째의 이름이 뭔가요? 이러고 먼저 여쭤봤잖아요. 둘째가 원래대로라면 명의 있는 자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녀가 셋이 있으신데 둘째가 좀 유독 돌출난 아이라 그래요. 이유가 뭐냐면 엄마의 아빠의 부모님의 신과물을 제일 많이 물려받았어요. 그렇다 보니 이 아이가 어떻게 보면 세상에 태어났으면 안 되는 아인데 세상에 태어나다 보니 이 아이의 명이 어떻게 보면 그래도 하늘천자가 묻어있는 아이다 보니까 조금은 특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아이가 자꾸만 이런 신주를 많이 타고 또 이 아이의 사주가 원래대로 박수 사주도 같이 껴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 유독 별나요. 아이가 나이는 어르지만 어른 행사를 해야 돼요. 아이가 나이는 어리지만 이상하게 겉으로 봤을 때는 참 속이 깊은 아이구나 할 수 있겠지만 내가 그 속을 들여다보면 참 별나고 유출난 아이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 엄마가 이 아이를 감당을 할 수 있냐 없냐 이걸 놓고 봤을 때 아직은 자손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런데 엄마가 컨트롤을 할 수 있겠다만 이 아이가 조금 나이가 들게 되면 엄마가 컨트롤하기 많이 힘들 수도 있겠다 그래요. 그런데 이 아이는 차라리 엄마가 요즘 말로 치면 템플스테이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 절이나 이런데 좀 보내서 이 아이의 이러한 가물로를 조금만 낮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의 가물로를 조금만 재워놓고 나면 그래도 엄마가 조금 이 아이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그런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선생님의 사주를 놓고 보면 선생님은 내가 남들 눈에는 편하게 짓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마음도 바빠요. 머리도 바빠요. 또 이상하게 부산 떨면서 내가 살아야 되는 분의 사주. 내가 가만히 누워있고 싶어. 내가 어쩔 때는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정말 그냥 바다를 보고 싶어요. 아니요. 바다의 그 끝에 있는 지평선을 보고 싶어요. 근데도 이상하게 내 시야는 모래사장밖에 가지를 못해요. 항시 바쁘고 항시 옆이 시끄러워요. 나를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손을 내밀어줘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나도 사람이고 나도 여자인지라 한편으로는 조금 주저앉아서 어쩔 때는 엉겅 울고 싶기도 해. 그런데 어쩔 때는 내가 앉아서 쉬고 싶기도 해요. 그런데 그 시간마저 나에게 할애가 하기가 너무 힘드실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대준님이 선생님이 그 마음을 알아주냐? 모르겠어요. 나는 안 알아준다고 그러는데. 좀 알아줘요. 아니요. 그렇죠. 네가 하는 게 뭐 있어? 이 말 안 나오면 다행이야. 그렇지요. 몇 년 전에 또 집에서 보안이 그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큰애가 학교 보내고 애 아빠가 출근시키고 둘째 애가 지금 장애 진단을 받았어요. 맷달장애. 그래서 걔 쫓아다니면서 걔 그거 깨워도 해야 하고 이제 또 데리고 와야 하고 그러니까 밥도 왜 먹이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자야 저도 그제서야 잠이 들 수 있고 그리고 애들보다 이제 식구들보다 먼저 일어나서 또 밥을 차려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쉴 수 있는 시간은 자는 시간 말고는 쉬는 시간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애들 학교 보내 놓고 집에 오면은 이제 청소해 놓고 또 애들 케어하러 나가야 하니까. 그렇다 보니 선생님이 이뤄지도 못하고 저뤄지도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대준님 같은 경우에는 대준님도 부지런히 노력은 하고 내가 어떻게 보면 살려고 아둥바둥 하기는 하시지만 돈이 너무 세는데 애들이 많다 보니까 들어가는 그 생활비가 학원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짓질량이 많아서 그래서 그래요. 그렇다 보니 대준님도 뭐 어떡하겠어. 근데 내가 낳은 새끼들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대준님이 그렇다고 해서 금전의 폭이 운이 확 좋아지냐 아무래도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도 꾸준히 꾸준히 들어오기는 하세요. 근데 우리 대준님도 사주를 놓고 보면 내가 육신을 쓰거나 아니시면은 일에 있어서 내가 그래도 어디를 가서 현장을 뛰시거나 아니면 그 끝에서 내가 조금 장을 맞거나 머리가 올라가야 되는 분이시거든요. 무슨 일 하세요? 저 자동차 엔지니어 하고 있어요. 대준님이? 네. 근데 내 거 할 생각은 아예 엄두도 안 내시죠 지금. 이게 너무 머리 복잡하다고 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머리를 올릴 때가 되셨는데 그러니까 어머님이 어머님 앞으로 상가가 있어요.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상가를 털어서 좀 해봤으면 좋겠다. 사장 그거 어차피 월세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벌어서 이제 밥벌이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애 아빠는 그 장짜고 그러니까 그 대표로 하기가 힘들다고 머리 복잡하고 이제 직원들 고용을 하면 직원들도 신경을 써야 하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다고 싫다고는 하더라고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이게 욕심이 충분히 서려야 되는 사람이고 욕심껏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내가 더 맞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러지도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선생님네 집안도 집안이지만 시댁불이도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시댁불이의 조상이 자꾸만 내 남편을 눌러요. 그리고 또 하나 내 아들을 눌러요. 그게 조금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 대주님도 내가 머리에 서야 되는 사람이고 내가 욕심껏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주눅 들어요. 실력이 없는 사람 같으면 그게 맞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실력은 출중하세요. 웃긴 게 남 배불리고만 살아. 맞아요. 내가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내 단골이지만 나한테 다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단골 관리는 또 잘해. 그것만 생각하면 충분히 내 거 해도 내가 될 사람인데 충분히 편한 길이 눈앞에 있는데 자꾸만 이 말명바람이 대주님을 힘든 구석으로만 가게끔 시야를 자꾸만 틀어요. 제가 됐든 어디가 됐든 제발 가져서 이 조상의 환란 어떻게 보면 이 조상의 바람 특히나 이 말명바람을 조금 재워놓으시면 안 재우셨겠어요. 뭐라도 해보셨겠죠. 그런데 다만 이 바람을 한 번 더 좀 재워서 우리 대주님이 좀 욕심껏 그리고 내 부모가 그렇게 손 내밀어 줬을 때 그걸 잡는 것 또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터닝포인트가 되거든요. 그 터닝포인트를 조금 만들어서 대주님이 더 욕심껏 좀 생활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첫째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말 나오는 게 없어요. 이 아이는 또 똑부러지기도 해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엄마 나 이거 해줘. 뭐 해줘. 이러면서 그냥 막무가내는 아니에요. 안 참 생각을 하더라고요. 꼭 이유가 있어요. 내가 정말 두 번 세 번 생각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엄마 나 이거 좀 해줘. 왜? 첫째 같은 경우에는 집안 사정을 뻔히 엄마가 말 안 해도 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 참 효녀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충분히 생각을 하고 엄마한테 엄마 나 이거 해줘. 그런데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이게 필요해. 이렇게 요청을 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제일 편하세요. 그런데 둘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말 이 명이 원래는 없던 자손이에요. 그런데 이 신주를 어떻게 보면 이 신 바람을 본인이 맞이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 아이가 유별나요. 그러다 보니 이 아이가 아까 선생님이 조금 말씀해 주신 것도 있겠지만 장애가 있을 수 있거나 아이가 커가는 데 있어서 불편한 요소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 굳할아버지를 한다고 해서 고쳐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다만 이 아이가 그래도 지금 나이가 이렇잖아요. 15, 16, 17쯤 됐을 때 그래도 조금은 호전이 될 수 있는 요인은 있으세요. 그러기 때문에 그때까지 어머니가 좀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꾸준히 뒷수발 좀 들어주시면 그래도 우리 아들이 조금은 편해지실 거라 그래요. 그런데 또 막둥이가요. 어른이에요. 생각이 깊어요. 막둥이가 아들인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원래는 장남이에요. 사주사.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막둥이가 오히려 더 어른처럼 내가 그래도 집안에 끌고 갈 수 있겠다 하니까 소대주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막둥이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어요. 크게 궁금하셨던 거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